안녕하세요. 4월 10일 아침의 묵상. 오늘은 역대상 18장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역대상 18장은 다윗을 지극히 종기한 자로 만들어주겠고 또 그 후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다윗이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선택된 다윗은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고 시간이 흐르고 권력, 지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자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애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한결같은 신실함에 하나님은 다윗의 한 개인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집안 그리고 이스라엘 및 그 후손들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다윗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다윗이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다윗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큰 용기를 얻은 다윗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과 모합, 다메셋, 나아가 아람 등을 쳐서 정복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세력을 유브라데 강 유역까지 넓혔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승리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마스커스에 주둔군을 두었다. 그때부터 시리아 사람은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런데 이와 같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13절에도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에덴의 전 지역에 주둔군을 두었으므로 에덴 사람들도 다윗의 종이 되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함임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은 결코 다윗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약속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을 종으로 삼아서 이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조공도 상납받았고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전리품을 무엇을 위해 사용했습니까?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닷에셀 왕의 신하들이 사용하던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또 하닷에셀이 통치하던 성인 디브악과 군에서 아주 많은 양의 노토 빼앗아 왔다. 후에 솔로몬 왕은 근옷을 녹여 그곳으로 성전의 물탱크와 기둥과 여러가지 녹그릇을 만들었다. 그는 여기에서 그는 하맛 왕 도우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다윗에게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든 여러가지 물건을 선물로 보냈다. 다윗 왕인 에돔 모압 암몬 아말렉 블레셋 사람에게서 빼앗은 금은과 함께 이 선물들도 여호와께 바쳤다. 라고 이렇게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리품을 자신을 위해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과는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은 모두 멸절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감추었고 이것이 들통나자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라는 거짓말도 했습니다. 다윗이 기중품을 하나님께 바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다윗의 마음은 충분히 알았으나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했지만 다윗은 비록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지언정 후손들이 건축한 성전을 위해 미리 비축을 해두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미리 비축해두지 않았다면 솔로몬은 결코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결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자신의 눈을 통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만 너무 집착을 한다면 자신이 아니고든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자만감에 도치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하루 인생의 중심이 요호와 하나님께 집중된 다윗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다윗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며 모든 백성을 위해 언제나 공정하고 옳은 일을 하였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안다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순간에서도 그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하고 삶 속에서 선택해야 할 때는 정의롭고 공의를 생각하고 선택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실지 기대가 되는 하루가 됩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재능, 재력, 그리고 재물 이 모든 것들을 결코 나 중심의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삶으로 승리하는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